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는 배우 장기용이 대만에서 첫 해외 팬미팅을 연다. 31일 장기용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장기용이 내년 1월 6일 때만 타이베이에서 장기용 팬미팅인 타이베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2. 장기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bs2tv 드라마 고백부부티 vn 나의 아저씨 mbctv 이리와 아나저에 출연했다. 33. 장기용은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촬영 중에도 틈나는 대로 회의에 참여하면서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34. 장기용 대만 팬미팅 티켓은 오는 11월 18일 현지시간부터 kktix 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34. dyli.com.kr 2018년 10월 31일 14시 21분 송고